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로젝트 디케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엔지니어 이수비입니다 오늘은 렉슨의 오블리오라는 제품입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망했어요 망했습니다 왜 망했냐면 일단 저는 저뿐만이 아닐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 오블리오라는 제품을 인터넷 페이지나 아니면 다른 유튜브나 여러 곳에서 보셨을 겁니다 저도 사진으로만 먼저 봤어요 사진으로 봤을 때는 야 저거 되게 괜찮은데 그리고 저는 평상시에도 렉슨 브랜드 자체를 되게 좋아해요 렉슨 좋아하십니까 아니 오늘 처음 봤습니다 렉슨 잘 모르십니까 저희는 집에서도 렉슨 제품들을 좀 씁니다 렉슨 가방도 썼었고 그리고 미니 조명이 있는데 충전식 미니 조명 버섯 모양으로 생긴 그거 되게 잘 쓰고 있어요 그거는 제가 만약에 남한잘서 코너를 찍었다면 그 조명은 남한잘서에 포함시켰을 거예요 이렇게 미니 조명인데 버섯같이 생겨가지고 USB 충전을 해요 근데 이제 밑에 버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누르면 불이 켜지는데 그게 왜 좋으냐면 애기 키우고 하다보면 야밤에 이렇게 전등까지는 키긴 좀 그렇고 조명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요 기저귀도 좀 갈아야 되고 애기는 깨면 안 되고 하니까 그럴 때 이렇게 약한 불빛 조명으로 밤에 잘 쓰고 있습니다 수면등, 무드등 이런 용도로 잘 쓸 만합니다 회장님도 그 조명 샀을 때까지는 괜찮아 하셨어요 근데 오블리오를 딱 사들고 왔을 때 회장님이 거의 뭐 어디서 이런 쓰레기를 갖고 왔냐 이런 표정으로 보셨습니다 아니 이게 박스 이렇게 봤을 때는 멀쩡해 보이는데 일단 보십시오 이 제품은 그러니까 아주 쫄딱 망했다 까지는 잘 모르겠고 저한테는 좀 망했어요 쫄딱까지는 아니고 졸닭 졸닭 망했다 멀쩡해 보이는데 괜찮아요? 디자인? 괜찮아요? 너무 크지 않아 일단? 그런거? 제가 사진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클지를 몰랐어요 아 클지를 몰라서? 이렇게 클지를 몰랐어요 이게 원래 무슨 용도인 줄 알아? 지금 이렇게 박스에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걸 봐서는 핸드폰 충전기 놓고 등 같은 거 있는 게 아닌가요? 핸드폰 무선 충전 겸? 그리고 이제 UV 살균기 아 UV 살균기? 무드등이라고 하긴 좀 그래 왜냐하면 그 UV등 있잖아요 UV LED 하나 박혀 있어 가지고 불빛은 거의 뭐 밝지가 않네요 그래요? 네 그럼 UV 살균에 큰 의미가 있는 건가? 무선 충전 아 무선 충전이구나 무선 충전과 UV 살균 일단은 왔는데 이렇게 핸드폰을 이렇게 딱 꽂아놓으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핸드폰을 이렇게 꽂아놓으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망했다 그러니까 하하하 꽂아보니까 알겠네 꽂으니까 이게 훅 들어가 버리잖아 그러니까 핸드폰은 아무것도 지금 보거나 확인할 수가 없는 거네요 볼라면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렇게 이렇게 쏙 들여다보면 이렇게 보실 수는 있죠 어? 문자 왔나? 이렇게 볼 수는 있죠 아 그리고 뭐 그래 100번 양보해서 UV 살균을 위해서 이렇게 깊이 집어넣나보다 음 그렇게 생각을 해볼까 했습니다 근데 사실 UV 램프가 어디 있냐면 에? 에? 여기 여기 한 개 지금 이 킨 거예요? 어 이거 이거 야 이거 가지고 무슨 살균이 되니 렉스는 잘못했네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문제 제 핸드폰이 이거였다는 사실이죠 안 들어가 하하하하 갤럭시 폴드는 안 들어갑니다 충전도 안 되는 거네요 충전이 안 되지 이렇게 박아놓을 순 있지 얹어놓을 순 있지 하지만 끝까지 들어가질 않기 때문에 이 두께 때문에 이 두께 때문에 끝까지 안 들어가서 무선 충전이 안 됩니다 V50 같은 경우는 넣으면 무선 충전이 되죠 여러모로 안타까운 제품이긴 하네요 UV 살균도 이렇게 오픈돼 있고 램프 하나 켜가지고 과연 UV 살균이 되느냐 사실 UV 살균에 대해서도 이게 뭐 효과가 있다 없다 의견이 분분한데 좀 신뢰성이 좀 떨어지는 그냥 이제 생색내기용 정도로 달아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선 충전에 기대할 수밖에 없는데 또 풀 때는 안 들어가 저는 이제 이렇게 V50 같은 경우는 그나마 이렇게 빼꼼 이만큼은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아이폰 이렇게 아이폰 11 프로 저도 사실 11 프로거든요 이런 애들은 너무 깊이 들어가 버려가지고 잘 보이지도 않아요 너무 깊이 들어가 쑥 들어가서 이거 형님이 왜 크다고 하셨는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절대적으로 크다라는 느낌보다 핸드폰을 넣어보니까 되게 큰 거야 아니 누가 이렇게 큰 무선 충전기를 써 그치 그리고 무선 충전기를 누가 이렇게 큰 걸 써 누가 이렇게 큰 걸 써 안 예뻐요 그리고 일단 회장님 표정 되게 안 좋으셨어요 네 지금 회장님 표정이 좋지 않습니다 왜 이런 걸 사셨어요 형님 죄송합니다 저도 이 제품을 받자마자 앗 이건 잘못 샀구나 앗 불사 앗 불사 방송 촬영하고 치워버려야 되겠다 생각을 했던 제품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기능으로는 소리를 증폭해주는 깔때기 같은 역할을 한다 아 그게 원래 지금 제품에 나와있는 기능 중에 하나인가요? 뭐 그렇게 얘기들 하더라고요 틀어볼까요? 뭐야? 마이크 앞에서 합시다 이게 그냥 소리 어때요? 이게 소리가 조금 커지긴 하거든요 그쵸 아무래도 이렇게 모아주니까 조금 커지긴 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지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랬어요? 형님 요새 부쩍 실패율이 좀 있네요 이거의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아 알았어요 알았어요 묻지 않을게요 형 아 뭐 그렇다고 엄청 고가 제품은 아니었는데 뭔가 이 박스만 보면 그렇게 또 쌀 것 같은 이미지는 아니에요 10만 원 정도 했습니다 나 5만 원 정도인 줄 아는데 돈을 버릴 거면 저를 주시라고요? 와 이거 10만 원 이거 좀 너무했다 렉슨 UV 살균이 된다잖아 아니 근데 그동안 제가 많은 이제 렉슨 제품을 써봤으니까 그동안 쌓아온 신뢰가 있었어요 네네 요거에 한방에 가네 다음에도 렉슨 제품 구매하시겠습니까? 이제 좀 잘 알아보고 사도록 하겠습니다 렉슨이 고객을 잃었구나 아니 또 서양 사람들은 워낙 손이 크니까 그건 서양 얘기고 그렇습니다 네 혹시나 저같이 인터넷에 그 사진만 보고 좀 아담한 무선 충전기나 요런 걸 생각하시고 구매하실까 봐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뭐 일단 UV 살균에 대한 효과를 저희가 측정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은 제가 그 UV 살균에 대해서 한참 알아보긴 했었거든요 효과가 없지는 않대요 아 있긴 있다 소리 증폭되는 것처럼 아 그치 그치 뭐 엄청 대단한 효과를 기대할 수는 없어도 효과가 있기는 있대요 여기에는 막 적혀 있기는 20분 안에 스마트폰 스크린에 세균을 99.9% 없애준다 과장 광고 뭐 이런 걸로 소송 당하지 않을까 조금 우려가 되는 그런 멘트였습니다 형 저한테 10만원 주셨으면 제가 핸드폰 되게 열심히 닦아 드릴 수 있는데 매일? 볼 때마다 20분씩 요건 좀 확실히 망한 거 같죠 아 그리고 저는 이제 아까는 뭐 쫄딱까지는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쫄딱인 거 같아요? 네 그 또 가격을 듣고 그러니까 가격이 너무 높았다? 그냥 모양 예쁜 화병 만도 못한 거 같아요 어? 꽃이라도 꽂아두시면 꽃꽂이에 쓸까요? 네 오늘도 여러분의 지갑을 지켜드린 방송이었습니다 네 여러분은 이 방송을 보셔서 10만원을 획득하셨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또 이런 또 보람이 있는 거죠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망했습니다 오늘 방송도 유용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방송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디키였습니다 엔지니어 이수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